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또 IQ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175-2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오후 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IQ 대웅제약 10조 치매치료제 시장 잡아라. IQ 세계 최초 도내 폐질 해치제 상용화 임박. 어떤 것이든 세계 최초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요. 세계 최초 그리고 독점. 이런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글로벌 10조원 규모 알차이머 치료제 시장을 공유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들이 도내 폐질 패치형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노바티스는 리바스티그민 패치제 엑셀론을 출시해 등등등등 그리고 현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점유의 1인 도내 폐질 패치제 개발에 성공하게 될 시 이는 세계 최초 도내 폐질 패치제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오를 점막이다. 셀트리온은 13일 식약처의 IQ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료 치료용 도내 폐질 패치제 도내리온 패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일상을 마친 이후에 임상 3상을 진행해왔고 그동안 세계에서 도내 폐질 패치제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업체는 미국 코리움과 IQ였다. 미국 코리움의 도내 폐질 패치제는 코플렉스는 작년 1월 미국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한 바 있고 같은 해 7월 30일이 승인 예정일이었으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예정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쨌든 지금 IQ는 국내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데이터를 거두면서 세계 최초 도내 폐질 패치제 상용화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그리고 현재 미국 FDA 임상 1상 IND 신청도 완료했고 품목 임상 기간과 품목 허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2023년 제품 출시가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임상 결과를 활용해 유럽의약품청 EMA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어쨌든 원활한 품목 허가를 위해서 도내 폐질 패치제를 생산한 완주일공장 CGMP 인증도 임상 진행과 동시에 진행할 예정. 어쨌든 셀트리온과 이런 판매 시너지도 낼 전망이고 대응도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으나 이제 조금 느리죠. 느리고 아직 IQ를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IQ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크겠죠. 이거는 이제 선전만 하면 그 제품이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가 흐름도 지금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20선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 라인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 이제 오늘 120선 돌파 시도가 나온다 라고 하면 또 여기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5만 500원. 그래서 오늘 조금 여기 120선 위로 좀 안착을 한다고 하면 물론 여기까지 이제 동시에 돌파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 지금 호가상으로는 티격태격 지금 진행 중이고 현재 지금 이제 기관들이 연일 좀 들어와 주고 있어요. 금융, 보험, 사무펀드, 기타법인, 기타배급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고 그래서 IQ를 제가 방송을 했을 때가 한 뭐 이쯤이었나요? 하여튼 이 부근에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가는 와중에도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한 번 완급 조절도 하고 지금 꾸준히 가고 있고 이제 돈의 폐질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IQ 같은 경우는 워낙 재료도 많기 때문에 향후 이제 기대를 하고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주가로 보자면 무상증자 소식 이후 권리락 이후 지금 241선 이탈했다가 이제 좀 반등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하면 올해까지 좀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6만 점,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 지금은 조금 이제 이 라인들을 좀 돌파해줘야 돼요. 여기에 완전히 좀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충분히 전 고점 6만 9천 넌까지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IQ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단 부분에 AP투자연구소라고 뜹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단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루하루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승률 그리고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하는 사항들 6가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읽어보셔야지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 거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아침 7시 56분부터 해갖고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시황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넘기면 이제 9시부터 해갖고 무료 추천 종목 명이 나가죠. 그리고 가격 매수가 그리고 이제 목표가랑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목표가대로 수익을 보시면 이제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이 만약에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소량으로 이렇게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하셔야 한다라는 것. 이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3종목 정도 이렇게 추천이 나갑니다. 어쨌든 지금 뭐 하락 상승하면 이제 상승한 대로 이렇게 이제 차트로서 보여주시고요. 하락하면 이제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부분을 이제 손절가로 이제 대응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